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불부터 피워야 되는데 언니 불 피울 줄 알아? 응. 불 피운다. 어? 됐나 됐나? 굳었다. 혜령 언니 매우가 좀 약하지? 어 너무 많이 넣었다. 괜찮아. 혜령 언니. 너무 잘 어울려. 그래? 배추도 부쳐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두세 장 부칠까? 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너무 금방 만들겠는걸? 근데 진짜 이렇게 다섯 명이서 요리 해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처음인가? 우리 해봤자 월남쌈 이 정도 해 먹고 그랬으니까. 예스코. 저 벌레가 뭔지 알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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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스코. 물을. 어디? 오케이. 따가지고 좀만 부어줄 수 있나요? 스탑 해줘. 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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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gorgeous. 기름이 너무 없었나 보다 내꺼? 아 언니꺼 얘기하는 거였어? 나 기름 진짜 많이 넣었는데 나도 맛봐볼래 뜨거울 거야 엄청 간 어때? 근데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짜진 않아 그래? 응 난 좋은데? 너무 맛있어 김치 훨씬 많이 넣어야겠네 얼른 밥 먹고 싶다 중국집에 파는 거 되나요? 대파계란볶음 먹어볼래? 먹어볼래 안 싱거워 너 먹었어? 싱거워 시끄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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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계란 아 대파계란 이거 추억의 문자메시지도 있어 사랑 오랑 더하면 굳이 떠보는 거 아니야? 어 약간 나 아파 트에 살아 하 정말 최악이 너 왜 사니? 난 3인데 언니 생각보다 코드에 맞나 보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도 와우 앗 뜨거워 언니 목 장갑 끼고 언니 할 수 있어 아니야 못해 출봐 앗 뜨거워 냄새 너무 좋아 아주 순하게 생겼네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거 어차피 못 먹지 응 어차피 많이 한 거 아닌가 안 한 거 배고팠어? 아우 창피해라 유나 많이 배고픈가 봐 뭐 먹고 있어? 여기서 잘랐던 수육을 갖다 내 홀라이팬에 구워먹고 있어 삼겹살이긴 해 언니가 본 느낌대로 한번 붙여봐 내가 뭘 봤지? 수육을 갖다 내 홀라이팬에 구워먹고 있어 도마도 들어가 너무 맛있어 도마도 앗 뜨거워 우와 맛있어? 응 나도 이렇게 우리 밥을 다 먹는데 면이 응 나 조금 행복해 입에 뭐가 들어가니까 살 거 같아 야 무슨 저 계란 저거는 저거 했다 하니까 중식 같냐 그러니까 예뻐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야 먹고 웃어 체령이 오면 되나? 응 체령이는 지금 라면 끓이고 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라 멤버들 오늘 요리하는 것도 너무 고생했고 이번 활동 대박 나죠 화이팅 너무 맛있어 쓰레기통 여기 있는데 수육 먹어봤어요 다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빨리 먹어봐 뭔데 뭔데? 그래도 클래식이 빠질 순 없잖아 원기 회복해야지 대박이다 대박 언제 사온 건데? 너가 라면 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다 잘 먹겠습니다 원기 회복하세요 안녕 너무 맛있겠다 근데 왜 원기 회복엔 닭일까? 닭이 우렁차게 우니까 오 닭엔 단백질이 많으니까 닭은 부지런하니까 닭처럼 부지런하게 살려면 닭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 한번 날개를 제가 웬일이니 이리니 맛있는데? 응 그냥 이렇게 살을 그냥 찢어줘 그 오돌뼈 먹어? 나는 안 먹어 진짜? 언니 오돌뼈 좋아하지? 나 완전 좋아해 내가 모아놨다가 줄게 먹음직스럽겠는걸? 아 근데 누가 먹다가 남긴 거는 막 좋아하진 않아 안 먹는데 미안하다 괜찮아 이준 모아드려 맛있어요 여러분 난 김치전 맛있어 김치전? 나도 김치전 맛있어 김치전 맛있어 수육 김치전 난 다 진짜 맛있어 우리 도마 확 빈 거 보여? 그 내 계란 볶음은 언제 비워지는 건데 그래서? 먹어봤거든? 약간 싱겁더라 짜게 먹으면 안 좋다 근데 짜게 먹어도 괜찮대 누가? 페페존하는 무슨 일이야? 너무 짜게 되면 안 먹는다 우리 계속 복날 복날 이래서 닭 먹어야 닭 먹어야 했는데 맨날 연습실에서 복날 복날 이래서 맞아 맞아 유나가 그렇게 복날을 챙기더라고 초복 중복 말복 다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가위바위보 진 사람 청양고추 먹기 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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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게 보여 지금 흐름이? 나 안 보여 뭐야 아니야 안 됐어 아니야 4명 다 가위였어 나 이거였어 맞아 4명 다 가위였어 그러니까 언니가 진 거야 유나포 아니었어? 나 가위였어 쌩고추를 나 야채를 먹은 적이 없어 먹어볼게 선택 청양고추 먹을래? 아니면 뒷정리를 할래? 청양고추 먹을래 청양고추 먹을래 이런 향이 없냐 어때? 매워? 매워? 그렇게 안 매워 하나 줄까? 어? 되게 초록초록한 맛 일어나봐 한 번 일어나봐 엄마랑 싸우고 들어간 딸 같아 싫어 싫어 짜증나 짜증나 엄마 왔다 그러니까 진짜 배부르다 이거 설거지거리도 많으니까 게임으로다가 해볼까? 좋아 뭐 윷놀이 할까 윷놀이? 대기차기? 나 재기차기 한 개도 못 차 나 재기차기 진짜 못해 대기차기 먼저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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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이가 심판 보자 좋아 소화를 시킬 때가 됐어 나 연습 한 번 해봐도 돼? 어 시작하면 하는 거야 여기서 꼴등은 설거지예요 리아 언니랑 비기거나 이기겠다 시작 종아리에 맞았는데 쳐 안 쳐? 뭐가 됐든 튀어 올라오게 튀어 올라와야겠다 그럼 하나 인정 시작 안 했어 꼼수 쓰는지 잘 봐야 돼 시작 하나 둘 신유진 두 개로 단독 선두입니다 시작할게 예지 시작 시작 하나 아 이건 또 승부욕 있는데 야 너 아까 나 놀렸지 너가 시작을 외쳐야 돼 어 시작 한 개 셋이 재대결 해야겠네 유나 누나 서있는 김에 바로 하자 시작 씨 시작 오오 두 개 두개야…? 두개 인정 이 정도는 왜 살았지 시작 언 와 우와 어때 스킬 썼는데 두개 인정 아 잠깐만 어떡해 나 마음이 아파 어떡해 안 돼. 이거 너무 잔혹하잖아. 너무 잔혹해. 우리 리허언이 오늘 불 앞에서 수육 열심히 했는데. 간다. 나 근데 그냥 한 번 더 해봐도 돼? 해봐, 해봐.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어차피 윷놀이랑 별개로 그냥 되는 거네? 그럼 3대 2로 윷놀이를 하자. 심판이 굳이 필요 없잖아, 윷놀이. 어쨌든 언니는 설거지인 거지. 그럼 나 하는 의미가 뭐야? 없는 거지. 언니 재미 쓰라고. 오직 재미? 이거 윷놀이판을 너무 작으니까 그릴까 봐. 좋아, 좋아. 넷, 걸, 유. 잘 그린다. 몸보신 칸 하나 만들자. 몸보신. 식주. 이거 팀라놔야지. 아니면 앉은 대로 그냥 할까? 그래, 그래. 나 진짜 이거 몰라. 할 거 모르겠어. 우리가 해줄게. 뭐 할 거 없지? 개. 개. 걸. 좋다. 도 나오면 잡힐 수 있어. 너도 나와있어. 모르는구나. 개. 개. 업을 거야? 업어. 언니 업는 거 그만은? 어, 나 몰라. 해령아, 개. 잡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 도 나와! 아니야. 반, 반, 반이 안 돼. 걸쳤잖아. 한 번 다시 던져, 이거? 얘만 다시 던져. 오케이.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에라이. 한 번 가볼게요. 언니 우리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아. 어. 업어, 업어. 업어? 얘를 갈까? 업어. 솔직히 얘 가도 좀 애매하긴 해. 업어. 초반이니까 억지않은. 잡이. 도. 콜. 잡았다. 낙. 낙. 낙도 있어? 떨어지면은 그거인가 봐. 낙은 있다. 흰 놀아. 안 하네. 얘 가서 몸보신을 피하자. 응. 내가 만만해. 몸보신 하면은. 한 번 더. 개 밀어줘. 개, 개. 개. 아잉, 어깝다. 괜찮아. 뭐하고 걸할게요. 몸보신 해야 돼요. 꺼내와서 드시면 돼요. 몸보신. 언니, 어때? 유나가 있으니까 유나 몫이야? 맞아, 유나 몫이야. 한 번 더 해봐.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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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와버렸네. 응, 미안. 꺼, 꺼. 꺼, 꺼, 꺼. 유나 직접 먹고 갈게요. 직축 쇼. 와 근데 진짜 건강해 보인다. 맛있는 척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거의 안 머금었어. 한 입 더 먹어. 더 먹어. 무슨 맛인지 알려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돌 다 빼가지고 흙 맛? 흙 이렇게 퍼먹는 맛이야. 오케이. 나! 우와. 개를 우리는 아웃을 시킬게. 열어. 개로 나갈게요. 도. 진짜. 아니야, 왜 이거 갈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아, 몸보신 나올까 봐? 고. 진짜. 몸보신 한 번 더 해. 그래, 그래. 몸보신 한 번 더 해. 근데 나 지금 너무, 너무 막 원기 회복 장난 아니야. 그럼 예지 언니가 대신 먹어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나 아까 밥으로 원기 회복을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막냉이만 그렇게 쓰디쓴 칠즙을 매기고 자기 입에는 한 방울도 안 넣을 생각이야. 그럼 몸보신 한 번 더 해. 몸보신 한 번 더 해. 와, 진짜 이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짜. 흑 짱. 그래. 좋은 경험이지. 도우 갈 거야, 그러면 여기? 가자, 몸보신 가자. 너, 너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확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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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마. 내가 확실할게. 화내지 마. 나 화 안 냈는데? 자꾸 화낸 사람 만들어. 진짜.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얼굴 빨개지지 마. 쭈리나 왜 그래. 화내지 마. 되게 좋았는데. 왜 그래. 잘라왔어. 잘라왔어. 정성 봐. 머리 한 번 바꿔봐. 칠즙 CF 한 번 가자. 입 모양 치기다. 오. 오. 아, 무슨 맛이야? 비율을 진짜 잘했다. 아, 진짜? 근데 약간 비온날. 몸보신 한 번 가자. 셋 중에 한 명도. 아, 왜. 조거봐봐, 조거봐봐. 궁금하다. 류진이. 난 막 안 궁금해. 난 막 안 궁금해. 아, 못 먹을 정도 아니야. 그냥 되게 쌉싸름하고 그런 맛인데? 아, 이거 다 맛이네. 류진이 몸에 좋은 것 좀 마시긴 해야 돼. 어... 아, 진짜. 어? 좋아. 오케이. 이거 갈게요. 잘했다! 직접 가져와. 내가 같이 가져가. 직접 갖고 그래. 멋지에 대해? 몇 봉지 좀 마실 수 있었나 봐 호민 잘했다 유진아 멋진데 와 언니 섹시하다 걸! 그러면 우리가 이어나올 수 있지 일단 걸 나오고 이거 뭐 갈게요 가쌰옹 끝 끝 끝 이겼어 이겼어 둘이 가위바위보해 아니 둘이 육스를 한 번씩 던져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아 오케이 오늘 참 좋았어 유나야 두! 하나인 거지? 나는 늘 예지언니한테 감사해 늘 나는 예지언니가 리더로서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 게 막 뼛속까지 느껴져 도! 난 또 유나한테 참 감사해 쉽게 이기질 않아 얘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가 어떻게 한 번은 거절해야지 오케이 성장했어 근데 유나도 개 나오면 웃기겠다 그러면은 예지수가 함께 치워주시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캠프 바이어 준비할게 그래 캠프 바이어 준비하자 잘 먹었습니다 칼 조심해 오케이 청소해 청소해 공간이 생기게 쌓아줘야 돼 공기통화 뭔지 알지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어머나? 찍먹? 찍먹 어렸을 때 마시멜로 진짜 많이 구워 먹었는데 집에서 맞아 가스레인 가스레인 귀엽다 오 그리고 또 구워야 되는데 먹을 때마다 아니 불 났어 어 근데 왜 까마치 마시멜로가? 오늘 총각스 다들 어땠어? 시간이 엄청 금방 갔어 하루 종일 논 거야 그러니까 류진이가 운전하는 차 타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난 제일 처음 해보는 거네 나도 근데 나 그때 기분 좋았던 거 같아 나도 근데 우리 진짜 많이 컸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 얘기하고 이 집 많이 컸네 했던 게 막사 우리 다 같이 짠 할 때 응응 아 맞아 와 우리가 이런 날이 오네 약간 그랬어 근데 우리가 워낙 어릴 때 만나서 그런지 맞아 비교적 뭔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난 게 실감이 나는 거지 우리끼리는 맞아 유나 막 중학생 때 보고 막 이랬는데 맞아 초딩 때였어 맞아 유나랑 같이 학교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 맨날 지하철에서 아 그러게 내가 처음 봤을 때 초딩이었는데 다들 그럼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음식 만들고 분주할 때 나 우리끼리 화채 먹을 때 아 화채도 좋았어 아 근데 나는 예지 언니 그 아재 개그 책도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도 생각보다 재밌었지 생각날 거 같아 생각날 거 같아 몇 갠 써먹을 거 같아 응 나 너무 뿌듯한 거야 내가 나이아가라 폭풀을 맞춘 게 난 너네가 너무 잘 맞춰서 깜짝 놀랬잖아 나의 약간 귀이티 플레저 같은 거거든 독서가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느꼈으면 언니가 그걸 하고 나서 딱 열대야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전이가 여태까지 한 장면 중에 최고였어? 최고였어 소원 빌었다며 응 어떤 거 빌었어? 있지와 미지의 건강과 행복 열심히 준비한 이번 앨범이 사랑받는 앨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리고 나올 때 문에 한 번 맞았어 액댐까지 제대로 하고 하면 액댐까지 제대로 하고 하면 액댐까지 딱 하고 너무 좋다 뭔가 다섯 명이 오랜만이잖아 이렇게 나온 게 쩐에 우리 언니 처음 라이브 같이 했을 때 있잖아 미지 생일 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이 진짜 예쁜 거 같아 이렇게 내 시야에 이렇게 내밀 보이는 게 안정감이 있어? 딱 그냥 진짜 있지 같아 되게 본투비 투어하면서도 아 이 나라 리아 언니가 왔으면 진짜 좋아했겠다 싶은 나라들이 있었잖아 응 맞아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났었어 그 투어하고 이제 맨 마지막 팬분들이 만들어준 영상 있잖아 거기 너 나올 때마다 진짜 네가 인기 제일 많았어 그러니까 멤버들이 계속 얘기해줬잖아 인기 제일 많았어 그리고 나는 언니 파트를 되게 많이 불렀는데 언니가 왜 이 파트에서 그 표정을 지었는지 언니가 많이 생각났어 언니 파트 부르면서 난 확실히 이번 컴백 때 어쨌든 뭔가 팬분들도 너의 목소리를 많이 그리워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나는 뭔가 네가 딱 시작을 하잖아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맞지 맞아 너무 기대돼 진짜 기대돼 우리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찾아봤어 그리고 내가 되게 약간 밑지 입장이 돼서 TV로 유튜브로 엄청 많이 봤어 그리고 반대로 되게 객관적으로도 더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생겼던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더 많이 좀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다섯 명이서 준비해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파이브도 들어가잖아 그 가사 때문에 그런지 난 그 노래 혼자 들으면 사실 되게 울컥할 때 되게 많았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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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랬어 대목이 또 파이브잖아 그리고 이번에 뭔가 드디어 이제 다섯 명이서 함께 부를 수 있게 돼서 다시 약간 울컥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팬분들도 들으시면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기대가 된다 나는 확실히 이번 컴백이 다섯 명이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도 많고 뭐 목소리가 됐든 춤이 됐든 그런 시너지가 진짜 다섯 명의 베스트를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번 활동 진짜 잘 해봤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봤으면 좋겠어 힘내서 해보자 일단 너무 그냥 미찌가 좋아해줄 것도 기대가 되는데 나는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조금 조금씩 보고 있잖아 우리가 난 그것부터가 솔직히 이미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다섯 명 그림이 안무 영상을 딱 보는데 한 진짜 서른 번은 돌려본 것 같아 그냥 자기 전에 진짜 근데 내가 미쳤나 봐 우리 연습 때 생각나지 않아? 데뷔 준비할 때? 좀 우리 막 달라달라 때 막 다 같이 다섯 명이서 막 준비하고 나시아이 때 그리고 그리고 나는 또 서른 번 볼 때 서른 번 다 이렇게 풀샷을 보지 않거든 뭐 한 번 채령 언니 줌에서 봤다가 맞아 한 명? 나도 그래 개인지큼처럼 근데 다들 눈빛이 딱 긴장감이 있는 거야 뭔가 그게 되게 너무 너무 그냥 뭐 좀 감동이기도 했고 솔직히 어 힘이 많이 났어 응 뭔가 다섯 명은 다 같은 눈빛이었던 것 같아서 응 그게 솔직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난 일단 너무 만족스러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나도 옛날 생각나다 우리 옷 맞춰 입은 거 맞지? 나 우리 몸보신 총캉스를 했잖아 총캉스? 어떻게 좀 된 것 같아? 나 완전 됐어 오칩 뭐 마시고 나 두포 마셨지 민첩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우리 건강한 것만 먹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수육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이렇게 몸보신한 이 힘으로 우리 이번 앨범 활동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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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세를 파이팅 해보자고 이 기세를 몰아서 하나 둘 셋 에이 파이팅 Let's go Let's go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나 나 over 곧장 세상 밖으로 떠날 travel 우루 흔들렸던 밤이 사라져던 내 눈썹에 안이 두근만 끝까지 마주쳐가는 끝까지 마주쳐가는 모든 때 틈틀되지 않아 손잡은 순간들 손가락 접어 count down 그려던 것처럼 네 곁에 있어 모두 우리가 될 거야 우린 어제는 잊고 다 점핑 하늘 높이 날자 with me 한 번 더 슬라이 서로를 믿고 1 좀 어색했던 우리 걸음 2 너들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 3 새로운 꿈을 꿀 것 같아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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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5 5 5 5 6 6 5 6 5 5 5 6 6 6 5 6 6 7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